사회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영의 본격 사신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18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때 우리가 허균 이야기하면서 잠깐 능지처참이라는 단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애청자의 제보가 있었어요. 소통하는 방송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라는 아이디를 가신 분이죠. 능지처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거다. 제가 죽였죠? 저도 맞다고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을 우리가 점인다고 하잖아요. 포뜨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저면에서 죽이는 형벌을 능지처참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쭉 다 점여내고 그다음에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도 져려내고 너무 그래요. 그런 게 능지처참이라고. 이게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2박 3일 동안. 상아 있구나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장했던 그 방식은? 거열형. 거열형.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보긴 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거열형이라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2주 만에 저희 만났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이거 여쭤볼 때마다 한 번씩 녹화 들어오기 전에 생각하거든요. 정말 참 맨날 그렇게 사나 봐요. 일상의 한 속. 네. 일상은 재밌게 사는 건지. 이 주에 한 번씩 배낭 메고 어디 가는 거예요? 거의 10월,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한 둘째 주까지 거의 주마다 가게 될 것 같고. 2박 1로? 가왔고. 네. 2박 3일도 가고. 금, 토, 일, 토, 일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자격증 과정이 있어가지고 막바지여가지고. 올해 말에 시험 보는 거예요? 1년 후에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다 듣고 1년 지난 후에 또 이수 시간을 또 해서 좀 약간 어려운 저에게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열심히 해봐야죠. 그 자격 따면은 이제 여기는 역할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좀 친근하실 것 같은데 역할극, 심리극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해봐라 하는 그냥 뭐 허락하듯 정도 되겠네요. 선생님은요? 뭐 저는 특별한 일은 별로 없고 여전히 강의가 있어서 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났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어... 좋다고요. 아니 계절을 탑니까 이게? 네. 시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더울 때? 폭주했다가 여름휴가와 추석을 전후해서는 줄었다가 또 연말까지 폭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통계를 보면. 방학처럼. 그리고 연초에 좀 줄었다가 또 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을 안 하고선 줄었을 때는 아... 좀 쉬어서 쉬면서 책 써도 되겠지 이래 생각하다가 폭주하면 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을 잘 못 쓰는 지금 한 40몇 쪽까지 밖에 못 나왔어요. 한 80쪽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반 정도 더 썼다 그럴까? 네.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연이 이제 뭐 계속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박근혜가 이제 물러나고 세상이 좋아지면 강연 요청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상처를 어린 시절 우리 상처를 그런데 그건 뭐 강연이 아니라 뭐 책을 읽도 뭐 하든 좀 줄 것 같은 예상은 하는데 어쩔지 모르죠. 저는 지난주에 국가본법 재판 받았어요. 계속 받고 있는데 한 달 한 번씩은 받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검찰 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분이 자유민주학회인가 그런 이제 뉴라이트 보수 쪽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일부에 한 20년 근무했고 대학 강의도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전문적으로 이런 시국사건의 감정서를 써주는 사람이에요. 신기한 게 다 있네요. 이 사람은 그걸로 꽤 돈을 많이 벌죠. 정말 이게 먹고 노는 직업 같더라고. 소견서 같은 거. 이게 지식 조금만 있으면 이거는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같으니 이적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여러 군데에서 또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뭐 그런 거라 아 이분은 60 넘었는데 말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구나 싶더라고요. 매문이나 매문.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변호사가 질문할 때도 있고 검사가 질문할 때도 있는데 제가 피고잖아요. 피고가 질문할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듣고 있다가 쫙 메모해가지고 확 질문을 했죠. 좀 당황하시더라고. 그분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국가방법 폐지 주장이 국외 주장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렇게 쓴 거야. 아니 미국 공부부에서도 국가방법 폐지 공고도 하고 유엔 인권에서도 했는데 그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럼 미국과 유엔 자체도 북의 주장에 동조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냐 행설수술을 하시다가 약간 당황시켜놓고 제가 마무리를 했죠. 통쾌하더라고. 어떻게 딱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얘기잖아. 아니 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 근데 우리나라의 4대 매국 세력이 정말로 무식하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치를 하면서 얘네들이 유식해져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수 틀리면 종국몰입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똑똑해질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무식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황규환 국무총리가 전시작전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그거 보셨죠. 동시에 무슨 한미가 동시에 갖고 있다.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동시에 행사한다. 사실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전시작전권의 개념에서부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 있는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사법연수원 있잖아요. 거기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버드 나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인간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고 예전에 또 정원찬 총리 그 사람은 731부대가 뭐냐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소위 명문대학을 나오고 엘리트라고 하는 인간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무식한 그런 인간들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나름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더라고 못 들어보셨다고 뭔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지식이 많았나 그 사람도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북의 주장에 동정하는 거야라고 그냥 써줘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걸로 돈 버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한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북어임장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또 뭐 이제 왔죠. 그래서 집행하러 왔다고 해서 제가 또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좀 취재를 했어요. 지난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와 잘 만들었더라고요. 끝부분은 제가 한 10여 분 정도 봤는데 배경음악이 민들레처럼도 깔리고 민준가요.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살아왔던 게 우리 저번에 이제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분의 얼굴에서 그분의 삶이 다 묻어난다고 그런 것도 다 느껴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 이후에 지금 경찰이 굉장히 공석해졌잖아요. 근데도 일요일 날 딱 왔더라고 그래서 종로경찰서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유적과 협의를 시도했으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철수한다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질문을 던졌죠. 벌직구를 SBS 그것이 알겠습니다. 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대포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죠. 뒤통수에다 대고 답은 없었고 그런데 경찰은 그것도 믿을 수 없다. 처음에 경찰청장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부검영장 집행 시도 현장에 갔다 왔고요. 천명 가까이 정치인들 종교인들 단체 회원들 청년들 대학생들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지키고 계시고 밤샘 농성하시고 그래서 기싸하면 이겼다 벌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친 뉴스는 종북공세 퇴치법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 온 나라가 완전히 최순실 게이트로 난리예요. 지난주인가 개콘 보니까 거기에서도 승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개그 용어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방면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최순실이 단순히 특혜를 받았다 이런 걸 넘어섰잖아요. 그 뭐 jtbc에서 보도했나요. 최순실의 개인 노트북에 무슨 대통령 연설문이 있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보기도 하고 청와대 자체를 움직인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것들이 들썩들썩 하죠. 이렇게 정권이 좀 궁지에 몰리면은 꼭 터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공안사건 공안사건 이런 건데 여론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봐왔고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정현이가 단식주호를 하고 그다음에 송민수는 해고록 파동이 일어났죠. 이 사람은 지금 전 외교통상부 장관 참여정부 때 지금 이제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 있는데 회사랑 거기에 해고록에 나온 일부분이죠.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이제 종북무리로 소재로 써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북한 인권 결의안 의결 당시 유엔에서 진행했던 북한 인권 결의안 이거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북과 내통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종북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어쨌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여기 키워드가 내통이에요. 내통 그래서 내통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되게 패러디를 많이 하시던데 내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간첩이라는 단어죠. 이렇게 간첩 내통 공안사건 그냥 쭉쭉쭉 계속 전통적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버리고 있는데 제일 크게 파문이 됐던 게 대선 때 그렇죠.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때 NLL 파문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돼요. 이게 패턴이 비슷한데 창조적이지는 않고 NLL 파동하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 행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순실 게이트를 덮기게 한 어떤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소재는 다르지만 패턴은 좀 비슷하고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는 예전하고 좀 다르기는 해요. 지금 야권에서 약간 느껴지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도 대응이 좀 다르기도 하고 야권 전체가 대응이 좀 다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단 트라우모를 이용한 종북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계를 높여가지고 좀 더 어떻게 더 공세적으로 이거를 퇴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종북공세를 당했을 때 수세적으로 보통 반응을 한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여태까지 뭔가 괜히 재지은 것 같이 굴고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지만 이렇게 나는 이랬어 변명하기 바쁘고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또 잘 하고 있다가도 그 종북 프레임에 걸리기만 하면 오히려 딱 판세가 뒤집어져 버리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심을 사고 항상 유리했는데요. 이렇게 좀 내통이라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극복 이렇게 뭐 하지 않았냐 몇 시간 동안 하고 사진 찍고 이러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얘기도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어린애 같은 싸움 말고 북한하고 실제로 우리 남한이 서로 통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보장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왜 문제인 건지 자체 그런 본질 자체를 좀 잘 꿰뚫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응이 하나는 처음에 문 대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맞불 작전을 한 거죠. 박근혜에도 방북행정 공개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거 아니냐 눈에서 똑같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제가 이거 좀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정면돌파 아주 원론적인 정면돌파를 해야 되는데 너네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는 너네도 나쁜 짓 한 거 아니냐 우리도 좀 약간 나쁜 짓 봐줘라 이런 식이잖아 너네랑 우리가 똑같아 그러면 남북관계 문제를 굉장히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걸로 인식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진입당 싸움으로 되거나 진실 논란 이런 것 빠지면 결국은 이 프레임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저는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도 페이스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도를 더 못 낸 것이 아쉬울 뿐이고 어쩜으로 남을 일은 전혀 없었다. 집권 9년 동안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된 세뇌지당과 비교하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차제에 만국적이고 소모적인 정북 논란을 깊이 끝부리 뽑고야 말겠다. 이렇게 좀 유전하게 좀 달라요. 약간 강경이 졌어요. 대응이 공세적으로 안 돼. 뭐 이런 점은 괜찮다고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데 어쨌든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딱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우리 분단 트라우마 분단 트라우마 제가 아십니까? 이 종북공세 혹은 종북몰이 나왔을 때 왜 당하느냐 하는 그 이제 기절을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색깔공포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색깔공포증 색깔로 칠해지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건데요. 비합리적으로 이 색깔공포증이 있을 때의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릴 때 옆집 개한테 물렸다. 그래서 이제 개공포증이 생겼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아이가 개한테 물리는 사건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 병이 생기는 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포증이 왜 나쁘냐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강호동 같은 사람이 됐어요. 덩치가 그리고 조그만 치화화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사실은 치화화가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강호동은 그런데 치화화가 나타나도 무서워서 꼼짝으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치화화가 굴러고 그러면 막 굴러다녀요. 그러고 치화화가 사라지면 생각이 돌아오니까 다시 아 내가 저런 조그만 개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덩치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치화화가 다시 나타나서 또 굴러고 그러면 막 굴러다녀거든요. 이게 공포증의 제일 큰 악영향입니다. 이 비합리적인 공포 때문에 사실 과도하게 두려워하니까 그 순간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치화화가 나타나서 굴러고 그럴 때 내가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거잖아요. 과거에 어쨌든 시작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공포증의 가장 큰 악영향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과거에는 이 색깔 공포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 빨갱이다 너 종북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대체로 이게 실제로는 죽음 그 다음에 또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일가족이 다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연저제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색깔 공포증을 가졌던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치열한 투쟁들이 있었고 특히 광주민중항쟁 같은 거창한 투쟁들이 있었고 또 80년대 내내 민주화 투쟁이 있었고 민주정부 두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너 빨갱이지 너 종북이지라고 해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좀 이따 잡았다가 총살 시키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이 미력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종북머리가 사실은 심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대포 수준이다. 물론 내란 음모 같은 걸 조작해서 감옥에 보내고 하긴 하지만 그래 봐야 끼켜야 최드 씨는 감옥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죽었다면 일가친척까지 다 이제 학살당했다면 지금은 그냥 감옥 가서 잠깐 쉬다 나오는 정도 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력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처음에 색깔 공포증이 생겼을 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아이고 상대방은 셰파트 였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른이 됐고 상대방은 스피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개를 때려잡을 수도 있는 사실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관성적으로 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종목머리가 나오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려면 결국 내가 비합리적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 색깔 공포에 대해서 비합리적 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이 비합리적 공포를 대면하고 맞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치아가 나타났을 때 내가 암호수함은 암호수용이 없다는 거죠. 종목머리가 들어와도 내가 색깔 공포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종목머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 공포증 퇴치의 첫째 비결은 뭐니뭐니 해도 비겁함과 맞서는 것이다. 즉 비합리적 공포와 맞서는 것. 그러려면 내 내면의 비겁함과 맞서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겁을 안 먹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시대를 봤을 때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민중들은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는 과정을 민중들이 이 한국사회에서 체험하면서 색깔 공격이 옛날만큼 위력적이지 않다는 거. 네. 맞죠. 서울총사에 확인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색깔 공격을 당해도 사람 함부로 죽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채득하지는 못했어도 생활적으로 이미 채득해서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때 종북머리가 들어왔지만 통하지 않았고 사드 반대 투쟁에 종북머리가 들어왔지만 통하지 않았고 총선 때 종업원들을 유인 납치한 의혹이 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았고 지금도 종북머리가 별로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비겁함을 극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제일 늦은 쪽이 정치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국민들은 이제 안 무서워하는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또 대권에 특히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비겁함과 싸워야 된다. 종북으로 몰리는 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야당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아예 근본적으로 대처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지위 이거에 대한 미련이랄까 이거에 대한 기득권 의식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제기하기 힘들다. 한 번 찍히면 종북으로 몰리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종북 공세를 받아본 사람이 공포층이 어쨌든 생길 더 셀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학교 때 학생운동하고 이러면 걔네들이 공격 반대쪽에 애들이 공격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풀기는 풀지만 그래도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쫓는 거는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공격받은 거지? 그냥 저는 사실은 선거 나갈 때도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 친했던 새내기들 있었는데 저희 상대편 운동권 반운동권에 단과대 같은 단과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애들이 힘들었죠. 1학년 애들이 어디로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냐 근데 그때 과가 같으니까 가서 했던 애들이 밤이 되면 저한테 이렇게 막 와요. 저희 선거운동 사무실 학교 어디 이런 배정해주잖아요. 교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였냐면 야 저 언니 누나 사실은 북한에 다 이런 지령을 받고 하는 건데 너를 써먹으려고 1년 동안 너희한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가 2003년도 2002년도 3년도 이럴 때인데도 근데 그런 얘기를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그냥 씁쓸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죠. 사실이 아닌데도 근데 문제는 종목머리를 많이 당한 사람이 공포가 꼭 심한 것도 아닙니다. 종목머리나 빨갱이로 이렇게 많이 몰렸던 대표적인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젊어서부터. 저희 아버님도 그때 김대중은 빨갱이다 이랬을 정도니까 그랬을 정도로 빨갱이로 몰렸던 분인데 종목머리로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빨갱이로 몰리는 거 그걸 불사하고 싸워서 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노 전 대통령도 빨갱이로 몰리거나 종목으로 몰리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정치인들은 최소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철학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일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거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신념일 테고 원칙일 텐데 문재인 씨는 사실 종목머리를 많이 당한 사람 아니거든요. 다 대통령이 당했지 비서관으로서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공포증의 측면에서 보면 노 전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유약하죠. 유약해. 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꼭 많이 당했냐 적게 당했냐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 비겁함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종목머리가 들어오면 일단 부인부터 해요. 기억 안 난다? 네. 기억 안 난다. 그래서 베드로의 저주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아느냐 그러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한때 이제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 무서우니까 일단 부인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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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했죠. 자기가 예수를 부정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분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겁이 나면 일단 종목머리가 들어오면 아니라고 먼저 얘기해요. 너 종목이지? 아니요? 내 통했지? 아니 안 했는데? 이런 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겁먹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흔들렸네요. 또? 그렇죠?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흔들린 거죠. 처음에. 처음에. 과거에 NRL 논란하고 똑같은 거죠. NRL 논란이 나오자 문재인 후보가 그때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 역으로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확보하기 했죠. 혹시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대신 국민한테 사과하겠다. 맞아. 은근히 노 전 대통령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겁먹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겁먹은 겁니다. 확실하게 겁먹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딱 느낌이 오죠. 어? 쪼랬네? 더 하고 싶죠. 공포증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치유를 안 하면.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실제 생명의 위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직시하자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이 비합리적 공포를 청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성적으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니까. 이젠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들도 생각해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종북머리 당한다고 총 맞아 죽냐 이거죠. 아니니까 이제는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이런 쪽으로 나가도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그 관성 총 맞아 죽던 시절의 공포를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하게 두려움을 보여주고 거기서 밀리는 한마디로 이제 사기 싸움에서 확 헛기는 거 아니에요. 종북머리가 들어오면. 이게 일단 하나가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종북머리라는 것이 왜 근원적으로 나쁜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종북머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맞다면 종북머리 하면 안 돼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종북의 자유도 꼭 인정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종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사상의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무조건 다 인정해야죠. 어떤 사상이든지. 게다가 영생교도 인정해야 하고 있어요. 영생교도 뭐 활동하잖아요. 심지어는 새누리당 같은 애들도 사상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리고 더 이익에 중요한 것은 종북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새누리당이 정한다는 거죠. 아니면 최순실 일당이 정하든 얘들이 정하잖아요. 종북의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NRL 논란이 왜 종북입니까 또 북과 사전에 교감을 했다 설사 그리다 쳐도 그게 왜 종북이에요 이 기준을 진의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수출림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종북의 자유는 보장돼야죠. 왜냐 새누리당과 이 4대 매국 세력에서 그 어떤 것도 종북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종북의 자유는 보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파시즘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히틀러 파시스트 같은 파시즘 체제에서만 아니면 중세적 체제 중세시대에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죠. 중세시대나 파시어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만 사상의 자유가 제한됐지 그 이외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는 제한된 적이 없다. 제한될 수도 없다. 이 대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다면 종북으로 몰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종북으로 모는 그 자체를 파시스트 혹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들로 반헌법 세력으로 쳐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인데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취지가 이제 그렇던가. 정확하게 토시까지 제가 기억 못 하는데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도 공산당을 허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수주의자들이 쓴 책이나 발언 중에도 공산당 허용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걸 해야지 한국이 건강해진다. 이 사람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들인 거예요. 사상의 자유를 갖고 인정하려고 하는. 이 정도 마인드는 돼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하고는 대화가 통하겠네. 통하죠. 보수든 진보든. 진정한 자유민주적 신념을 공유한다면 거기에서는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공산당도 허용하고 뭐든지 다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종목머리 같은 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종북의 자유가 있으니까. 넌 종북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은 못해요. 네가 주장한 것은 국익의 문제가 돼. 네가 주장한 것은 잘못됐어. 뭐가 틀렸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공격이 아니고 너는 종북이야. 빨갱이야. 내 통했지. 그 생각을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사상의 자유가 딱 제한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뻔해요. 반문명적인 야만 사회를 전락합니다. 중세시대가 그렇지 않았어요? 지동설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금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전이 없었거든요. 발전이 없죠. 암흑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녀사냥이 횡행했고. 그리고 히틀러 독일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를 금지하자.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 어떤 사회에 금지된 사상이 있다는 것은 반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반대자들을 다 그 사상을 가진 자로 몰아붙이면 끝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는 야만 사회가 됩니다. 반문명 사회가 돼요. 한국은 70년 넘게 파시즘 체제가 지금 고착되어 있는 반문명적인 야만 사회다. 저는 무당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야만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북머리를 당할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차제의 만국적이고 소모적인 종북론란은 기필코 뿌리 뽑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종북머리를 하는 즉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시스트 세력을 한국 정치에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쪽으로 싸워야 된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그런 파시스트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사상의 자유를 부인하는. 그걸 드러내고 정치하자. 그걸 드러내야죠. 왜냐하면 우린 민주국가잖아요. 민주국가면 일단 파시스트들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틀러류는. 그렇죠. 거기는 정치 활동을 해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북머리를 하는 놈들을 처벌하는 반파시스트법 이런 거를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 선거가 혹시 된다든가 헌법 개정이 되면 마침 박근혜가 하자 그러니까 하되 반파시스트법 즉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들을 극형에 처하는 종목머리 딱 걸리는 거죠. 뭔가 웹툰 같은 걸로라도 미리 보고 싶은 광경이네요. 빨리 하루 빨리. 원래 있어야 돼요. 파시스트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 속 법이네 그게.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들을 실현하는 법이죠. 헌법 내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헌법 유린 국가죠. 왜냐. 자유주 민주주의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서는 인정해놓고 실제로는 부정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극단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또 정치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됐죠. 멘트를 어떻게 날려면 좋을까 이제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행태를 멈추고 정치에서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해드나. 파시스트 일당을 몰아내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반원법 세력을 축출하자. 이것 해서 새누리당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헌법 같은 집 그만해. 그 놈들은 그런 놈들이니까 실제로. 까놓고 하여금 얘네들이 종목머리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당정치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걸로 70년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래도 정면대응을 해서 깨야 된다는 이 의견이 점점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고 또 야당 쪽에서도 약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무적인 의미라. 저도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나약하고 비겁한 제 모습을 조금 보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게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말로 비겁함을 벗어던진 당당한 어떤 더 큰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나름 응원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 마디만 더 하면 그랬거든요. 하나는 처음에 기억 안 난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물타기 저로서 너네도 그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고 또 최근에 조평통에서 북의 조평통에서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긴 무슨 걱정을 밝힌 게 있어요. 그랬더니 문 대표가 우리는 물어본 적 없는데 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야.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데 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네가 진짜 종북이지. 그다음에 이 빨갱이 새끼들아 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데 그 자체가 참 나쁜 거예요. 누구를 나쁘다면 이유를 들어서 나쁘다 그래야지 꼬리패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너는 빨갱이 종북. 그러니까 그 대전제가 있잖아요. 종북과 빨갱이는 무조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파시스트 아닌가요? 똑같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파시스트인 거예요. 지난번 방송에서 그랬나요? 그런 어떤 운동이 부러워서 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똑같이 지배하게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논리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이 사람들이 비겁해하고 무서워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뭔지도 모르고 70년 동안 파시즘 체제에 살다 보니까 오염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게 파시즘이 아니고 파시즘적 사고가 아니고 민주적 사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새누리당한테 니네가 빨갱이지 니네가 종북이지. 이것 자체도 우리가 집권하면 너네들 이런 식으로. 이것 자체는 또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한국에서 통하는 사회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대응을 종북퇴치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본적인 얘네들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혹여라도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더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쉽죠. 단순하고 쉽고. 그냥 색깔 칠해버리니까 이쪽에서도. 우선 말은 끝나니까. 그런데 결국은 남북관계를 천연의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국민의식이 발전에 이렇게 무익하다. 국민도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죠. 계속 파시즘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국민들 자체가 다 바뀌어 가지고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돼야 돼. 가 되면 종북몰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죠. 종북과 빨갱이라는 단어가 우리 옛말 사전 같은 데 등재되는 날까지. 싹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를 또 다뤄볼게요. 가장 핫한 주제죠.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이미 별의별 얘기까지.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좀 우리 방송의 특징을 살려서 정유라 씨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우리 정유라 심리 분석. 네. 선장님이 예전에 프레시안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박근혜의 심리 분석 주제로 얘기를 하시면서 예언을 하신 게 지금 딱딱 들어맞고 있다면서요. 그 당시에 분석하면서 핵심적인 주장이 박근혜는 독자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이 못된다. 심리적으로 볼 때. 따라서 분명히 박근혜를 뒤에서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거기에 철저히 의존하는 쉽게 하면 꼭두각시 정도일 것이다. 뭐 그런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 그 당시 있었고 1년 전인가 그때인데요. 그래서 그게 프레시안이 나가고서는 되게 반응이 뜨거웠던 게 충격적이잖아요. 그 얘기가. 그 당시에 기자분들도 놀랬을 정도니까 그렇게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됐고 최종적으로 어저께 확인이 된 거죠. 실제로 최순실 일당이 박근혜를 쥐고 조정을 하고 이용해 먹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저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처음에는 집권 초기에 8명이 있거든요. 8인인가 있었잖아요. 김기춘 해가지고 걔네들이 아버지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배우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 뒤에 또 정윤회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최순실이 나온 거죠. 뒤에 더 있지 않겠지 혹시?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유신잔당들과 한국의 4대 매국 세력이 박근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를 이용하려면 박근혜를 쥐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결탁을 해야죠. 결탁을 해야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최순실이었다. 그럼 최순실과 결탁을 해서 권력을 잡는 데까지 왔는데 권력을 일단 잡고 나면 관계가 역전될 수 있어요. 일단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위가. 지위 체계가. 그래서 이제 김구춘이나 이런 일당이 오히려 부차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사방팔방 자기 사람들을 심고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실세로 등장한 건 오히려 최순실이 되나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이 있던 주택에 김구춘이 비민사무실을 같이 운영했다는 거고 집권초기획 전국구상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연합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바뀐 거구만. 쳐낸 거죠. 그 연상군하고 비슷하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는데 프레시안 인터뷰하면서. 연상군이 처음에는 새 대비가 있어요. 새 대비가 있고 훈구파가 있습니다. 이 모두와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쪽 갈등이 생기니까 훈구팔을 쳐냅니다. 이 새 대비 얘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때는 또 친척인 박원정한테 있다가 하면서 다 쳐내요. 훈구파까지.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방어적인 사람들은 의존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의존 대상이 아주 여러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신감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쳐내겠죠. 그 과정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쳐냈고 이제 완벽하게 최순실 일당만 남은 상황이라고 봐야죠. 영생 교인들만 남아있는 상황.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잠깐 읽은 거에서는 정유라를 지킨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읽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실세가 최순실인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정유라고 관련된 식으로 계속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정유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알려진 바로는 호적상으로는 96년 10월 30일생 21살 국가대표 성마선 출신 최순실 딸이라고 알려져 있고 본래 이름은 정유연이었고 유연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지금까지 하다가 폐쇄를 했죠. 2014년 안철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마장마술이란가요? 거기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떴던 인물이죠. 성악종화했는데 성악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성악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의 각종 페이스북 그리고 언론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정유라의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욕구가 생겨서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건데요. 지금 특혜 얘기들 나오고 지금은 이제 뭐 얘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사생활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보이는 행보, 언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유라, 정유라 자체를 통해서 정유라의 주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대략 뭐 얘기하실 패턴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불행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뭐 할 텐데 어쨌든 최초니까 분석을 해보자. 정유라는 어떤 상태에 있나 지금 심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사람이 좀 궁금하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혜를 많이 받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는 하지만 나름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부러워는 또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는 다 쓰지네? 그때 금수저 얘기 나올 때 다이아몬드 수저가 최고였는데 지금... 정유라가 다이아몬드 수저랑 박주민 의원이었죠. 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런 부러운 삶이면 뭔가 좀 멋져 보여야 되는데 정유라 씨가 많이 오픈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느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좀 뭐지? 이 사람 뭐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혜뿐만이 아니라 그 특혜도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무슨 뭐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주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진짜 그냥 영화 같은 얘기처럼 많은데 더 화제가 되는 거는 정유라 씨가 sns 했던 sns 활동이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본인의 뭐 색깔 정유라 씨는 이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글들을 꽤 장문으로 여러 건 남겼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출석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레포트를 제출해서 학점을 따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 정유라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유라 씨가 리포트를 잘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 블로그 글을 그대로 베끼고 제출 기한도 안 지키고 맞춤법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아예 뭐 다 틀리고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 레포트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게 제가 읽으면서도 자기 본인이 한 말인가 했는데 이게 레포트에 써 있는 글인데 해도 해도 안 되는 망할 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이라고. 그러니까 레포트를 이렇게 써서 냈죠. 나는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지던데. 뭔가 sns에서 나하고 친구 맺었으면 재밌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레포트에 이렇게 쓰기도 했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것도 최순실이 손봐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출하기 전에. 그 수준이 건 건가요? 따로 너무 있긴 해요. 예수준 중심시 하니까. 그러게요. 또 이제 제일 화제가 됐던 거는 바로 이거죠. 2014년 12월 3일 레슨 sns 공간에 쓴 글인데요. 장문 중에 1부에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다.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화나는 게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 돈도 실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의 실력을 니네가 제대로 가져간 거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뭐 어렵게 산다고 해서 부모를 가끔 원망할 수도 있긴 해요. 있는데 정유라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이 시기를 보니까 2014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2014년 10월 달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거든요. 10월 3, 4일 날인가 폐막을 했잖아요. 그때 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마협회나고 선수들 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나 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 주변 사람하고도 아주 친하고 긴밀하게 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 말 타는 사람 중에 친한 사람이 없다. 나 친한 사람은 딱 4명 있어. 니네들은 그냥 인사하는 애들 수준이다. 뭘 새삼스럽게 병이 도져서 난리들이야. 또 이제 내가 만만하니 난 걔들한테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놀아나 주는 모자란 애들 상대하게 더러워서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람들하고 연을 맺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글들이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약간 기분상으로 우리가 좀 빈정상하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말의 맥락이 앞뒤가 좀 있기는 했는데 딱 멘트 자체로 보면 2014년 9월 20일경에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정유혈아 씨의 특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승마와 관련된 특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아니 뭐 신경 안 써요.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주다 이런 멘트가 이제 앞에 인터뷰 논란이 되는 거에 나오기는 했지만 공주라는데 기분 좋죠. 그러니까 꼭 옛날 그 나쁜 동화에 나오는 나쁜 공주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어때요? 선생님 지금 드러난 거는 이제 직접 그 페이스북에 있는데 발표한 글이거든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심층적인 심리 분석은 어렵고요. 그냥 정유혈아 씨의 발언 표정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강렬한 분노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화가 나 있다는 게 느낌이 확 오네요. 그렇죠. 말투라든가 애들도 그렇잖아요. 화난 애들 보면 말투가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리포트까지 망할 새끼라든가 이런 걸 쓰러졌다는 것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라는 거죠. 화가 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분노, 화,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일반원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반원적으로 과연 돈 많은 부자들 그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만약에 돈이 많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면 서울, 강남 지역의 소아정신병 발병률이 전국 최고라는 것은 안 맞는 통계죠. 네. 사실 강남 쪽 아이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냐 하면 부모가 용돈을 안 줘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비싼 걸 외식을 맨날 할 수는 있어도 부모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신경 써주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은 힘들어하고 그래서 애정혈피비 심하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을 도구화 시킨다는 것. 강남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사교육을 굉장히 극심하게 시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왜 승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부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냥 물려주자니 뭔가 간판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압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뭐 잘나가는 사람인데 자식이 형편없이 대학도 못 갔다. 이런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부모들은 건강하게 자식을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을 어떻게 보면 도구화 시키고 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도구화 시킨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학대로 보거든요. 인간을 도구화하는 건 다 학대로 규정하는데 결국 이 부잣집 자식들이 학대당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부모의 요구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조련당하고 학대당하고 통제당하고. 그래서 그걸 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지만 거기서 거절하거나 이러면 무서운 질책과 처벌이 따르는 이런 엄격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왕족, 귀족 이런 데나 지배층 내에서의 건강한 인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정의로운 시대 같으면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시대 같으면 이상한 병적인 인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 극단에 지금 달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과연 정유라 씨를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반응이 바로 분노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행보를 다 보면 처음 공개됐던 사진 중에 하나가 정윤회하고 승마장 대회장 간 거거든요. 거기 갔던 사진을 한겨레가 처음에 찍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시사전화인가? 하여튼 말 훈련장이든가 거기서 찍힌 사진도 있고 승마, 승마협회, 그리고 이화여대 아주 극성맞은 엄마도 있잖아요. 치맛바라 휙 날리는데 이 사람이 권력이 최고 정점이 있는 사람이야. 다 조정을 해주는 그런 극성맞은 엄마의 모습이거든요. 정유라우도 보면 처음에 소확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적성에 맞는지 안 돼가지고 승마로 전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마의 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까? 아니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한 거를 엄마가 적극적으로 딱 보장해 주는 그런 걸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정유라 씨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 특유의 슬픔과 분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거친 행동과 말투로 나타날 것이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건강한 인간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그건 확실화했네요. 그렇죠. 영생교 교인들은 많이 봤어도 진짜 건강한 사람들을 보고 자라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잡한 인간들. 교수라는 인간이 권력 앞에서 자기 21살밖에 안 된 자기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아부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요. 사실은 이게 한편으로는 쾌감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쾌감도 줄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인간에 대한 환멸을 줍니다. 혐오감을 주겠네요. 혐오감을 줘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나요?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비루하거나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환멸을 하는 거죠. 특정 어떤 인물 이런 것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그냥 건강한 인물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인물을 보면 충격받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런 쪽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끌리기도 하고 그래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멜깁슨 얘기인데 옛날 영화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 외치면서 죽는 건 그런데 그 왕비 있잖아요. 영국 잉글랜드 왕의 왕비가 멜깁슨한테 팍 빠지잖아요. 그래서 애를 베잖아요. 그래요? 네. 그 영화에 보면. 그런데 왜 이제 그게 영화에 살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일말의 가능성은 있는 게 이 왕비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다 이제 멜깁슨을 보니까 그 인간형 건강한 인간형에 매료되는 거죠. 아 저런 인간도 있구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돈에 비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뿅 가는 거죠. 제대로 된 인간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왕비지만 이제 멜깁슨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데 이제 정의로가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이미 그러기엔 너무 망가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도 못 만나면요. 인간 자체를 환멸하게 돼요. 인간 자체를 환멸하게 되면 세상을 환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 삶을 증오하게 돼요. 살아있음 자체를. 그러니까 사는 게 싫은 거죠. 뭐가 다 그냥 제거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 속에서 아름다운 인간을 한 명 발견했을 때 우리가 받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을 못하고자 하는 게 저는 제일 가슴 아프고 정유라 씨가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을 수밖에 없고 인간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볼 거예요. 권력 앞에서 비굴하고 힘 앞에서 복종하는 나약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보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의 삶이 조금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정유라 씨도 성인이니까 21세니까 독립해서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얘기도 읽어보고 맨날 영생교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그럼으로써 좀 자기 치유를 하는 필요가 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저는 그쪽 사람들 지배층이라든가 좀 부패하고 부정의한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나 부자들한테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 이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삶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 한 생을 굉장히 덧없이 살다가 간다는 것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결국 사회가 빈부격차도 없어지고 또 정의로운 사회가 돼서 이 사람들도 해방돼야 되는 거죠. 그 고통에서는 사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뭐 부러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물질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인간을 그만큼 아직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고 한국 사회가 인간들의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심각하게 오염시켜놨다는 거죠. 인간을 바라볼 때 뭐가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유라 씨는 어떻게 그렇게 본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가난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아이죠. 그렇죠.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고 맞아요. 부러워할 거는 정유라 씨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우린 그래도 건강한 사랑을 좀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걸 한 번도 못 받아 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보면 일정하게 부모로부터의 좀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아니고 반항을 할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방식으로 왜냐하면 부모한테 화가 나 있는 딸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반항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뭐랄까요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서 자살한 딸이 있었죠. 삼성가에. 이부진 사장도 사실은 정략 결혼에 거부한 거 아니에요? 직원하고 평범한 직원과 결혼했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끝이 안 좋았지만 정유라 씨도 그런 식으로 반항할 겁니다. 대놓고 부모를 거역해서 도민주당에 입당한다든가 이건 뭐 덜 텐데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면서 부모 속을 썩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반항하는 거죠. 아니 그 정유라 우리 이제 신희 얘기하면서 네. 한 번 더 얘기 보고 싶었던 게 아까 잠깐 얘기 나오는데 그 대학 교수 있잖아요. 아 전부 파일이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깍듯하게 정유라 씨를 보필했던 교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수라고 하면 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교수님이 사실은 만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지도해 주는 게 원래 역할이신 분인데 이건 지도를 넘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비루한 삶이죠. 종합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비비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삶의 생존 방식의 비비기잖아요. 그렇죠. 아부 굴종 잘 보이기 단백보붙여주기 뭐 이제 밑닦아주기 이런 건데 그런 걸 해서 높은 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망가질까요. 내면이 그 비비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 비비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기 혐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비굴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면서도 밤에는 술 마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는 어디 가서 술 쳐먹어야 돼.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면 괴롭혀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를 합류하기 위해서. 다 똑같아. 너희들도 뭐 다를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그래. 그리고 그런 인간을 자꾸 만들어서 확인하려고 해요. 자기 밑에 애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기보다 더 비루한 인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기가 편입을 시키는구나. 그래야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미치는 악영향이 커요. 이 사람들이. 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네요. 자기 혼자 비루해지면 괜찮은데 그 비루함이 초래하는 심리적인 결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비루함에 의해서 출세하는 사회는 사회를 극단적으로 썩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대학 교수를 그만둬야 되겠구만. 그렇죠. 지도적 위치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아부나 이런 비비기나 인맥이나 이런 걸 올라가는 사회는 위의가 팍팍 섞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오염되죠. 최소한 밑에선 통해도 위에서는 안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회가 자정이 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피해는 적어도 적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야 비벼야 얼마나 비비겠어요. 담뱃집 아저씨한테 비벼서 담뱃값 깎는 거 피해는 많이 안 줘요. 이런 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국무총리를 하고 장관을 하고 이러보면 사람들이 미치는 악영향은 아주 막대하죠. 대표적으로 이정현 대표를 볼 수 있죠. 이정현은 확실히 망가졌죠. 확신범위 악영향이 너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아부를 하잖아요. 빼놓고 예시라고 그런데 그 비루함 때문에 이정현 같은 사람이 룸사랑 가면 얼마나 못되게 울겠습니까. 그렇죠. 감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추하게 놀지. 사실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아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비리도 많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아부도 많이 하고 실력은 없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수였는데 수련회를 갔는데요. 학생 수련회 수취했으니까 술을 먹고 모닥불 옆을 기어다니더라고요. 지지면서 멍멍멍 그러면서 나는 개야 그러면서 자기 혼자 개처럼 기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때 어린 나이에 느낀 게 뭐냐면 저게 바로 자기의 모멸감 자기의 환멸이구나 인간이 더럽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이 이제 술 취하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그런지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을까 노는 꼴이 그리고 학생들 노래 시키면 돈 던져주고 이런 놈이었거든요. 흐름사롱이 사듯이 하여튼 그런 교수였는데 야 참 인간이 망가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권력 앞에 얼마나 비굴하냐 하면 유골항쟁이 터지고 나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 수업을 들었어요. 그 전에 안 들은 게 들으나마나 애플 줄 것 같아서 나 안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전공필수라 신청해서 들었는데 양김씨 칭찬하는 거 있죠 수업시간에 6월 항쟁 끝난 직후에 그리고 양김씨 칭찬하면서 막 야 미쳤나 저 사람이 이런 데 학점도 A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인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비리로 잘렸다라더라고요. 소문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좀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뭐 학교에서 실세고 잘 나가고 뭐 이러면 뭐 합니까? 술 먹으면 자기가 개라고 느끼는데 자 우리 저기 정유라 네 신문석 했는데 화나 있는 대구나 일단은 이제 갓 스물 스물한 살이잖아요. 말씀 모르겠어요. 나이대를 이제 일풍노돌 시기를 지나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들 그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아부와 굴종 그냥 달고 사는 어른들 주변에 많이 있는 이런 아이 결국은 어른들이 키운 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유라 씨 얘기 여기서 한 번 마셔보세요. 아 부상해. 네. 이렇게 껍데기는 가라 18의 1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